기도 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한 주간 주신 언약의 말씀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문제 사건 앞에서 강단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 복음으로 답을 얻고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발전할수록 몸은 편해지지만 영적 문제의 정신 문제로 질병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몰라 종교로 선행으로 각종 노력으로 힘을 써보지만 해결 안 되고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저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신분 건세 주시고 칠대 흐름 속에서 과거 발판 현재 응답 미래 보장으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여 주시고 창고 인생 아닌 통로 인생으로 전도자로 택하여 주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걱정 안 해도 되는 이유 있는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루터기 전 성도가 감사훈련, 성취훈련, 강점, 장점 찾는 훈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속에 있게 하옵소서 2021년 237 치유 서밋에 빈 곳 살리는 응답의 현장과 전환점과 보구마 제자와 교회와 세계보구마의 증인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청년 랩런트들이 인생 전체를 두고 확실한 사명 잡게 하시고 언약 안에서 만남에 축복 주옵소서 임직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 청종하고 빛의 경제 시스템 갖추고 칭찬받는 중직자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루터기 찬양, 영상 축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각 기관 부서 가정이 보구만에서 마음껏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발휘하는 축제가 되게 하옵소서 방송실 확장과 방송장비 업그레이드 성가대 피아노 키보드 악기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전 성도가 기도하며 후원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유강수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시고 김동호 단임 목사님과 김선희 사모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네 분의 전도사님과 두 분의 목사님께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임신한 성도님과 연약한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치유되며 증인으로 세워지는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지금 가정 장막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그루터기 성도님들께 갑절의 성령 충만 주시고 말씀 듣는 저희에게 은혜 주셔서 말씀을 청정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